추위를 너무 많이 탄다고? 저런 걸로도 방송에 나갈 수가 있어? 너 저 프로 몰라? 특이하고 신기한 사람들 나오는 프로잖아 그래? 야, 그럼 우리도 저 방송 나가자, 어? 아, 그럼 저 일로 가격 홍보될 거 아니야, 어? 그렇긴 한데, 우리가 뭐 투영이 뭐가 있다고 저길라가 생각해봐야지, 이제! 야, 나 10초 안에 눈물 흘릴 수 있는데 한 번 볼래, 어? 10, 9, 8, 7, 6, 5, 야, 보이지? 보이지, 어? 나 지금 눈물 안 된 거 보이지, 어? 신기하긴 한데, 콧물은 안 흘릴 수 없어 콧물? 콧물 안 되는데 나는 눈물로 하면 콧물이 자동이야, 자동 아, 나 콧물만은 나올 수 있는데 콧물은 막 직선으로 쏠 수도 있어, 어 에이, 엄마, 이거 들어와서 방송 되겠냐? 그런가? 야, 너희들은 뭐 다른 거 없어, 어? 어, 나도 하나 있는데 자, 시작한다 어, 어? 아유, 이것도 텄네, 텄어. 10초가 웬 말이야, 이씨. 저기, 나도 하나 있긴 한데. 고맙습니다. 아, 나 지금 내가 뭘 본 거지? 어때? 신기하지? 야, 이거 너무 식상하지 않냐? 나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, 티비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. 이게 불자는 사람 많아도 나처럼 구성지개 부른 사람은 없어요. 절절함이 달라. 소리에 한이 있잖아, 한이. 한 같은 소리, 한이. 이런 거 말고, 다른 재주들 없어? 나왔다. 아니야. 아우, 추워. 야, 너는 밖에 추워 죽겠는데 그게 뭐야? 얼씨가? 커피가 얼음까지 띄었네요. 내가 몸에 열이 좀 많잖아. 뜨거운 남자라. 계속 뜨거우세요. 아우, 아우, 지겨워. 잠깐. 잠깐만, 야. 아까 전에 티비에 나온 아줌마가 추위를 많이 탄다고 그랬지? 응, 근데 왜? 야, 기봉아. 그럼 너는 뜨거운 남자니까 추위를 못 느끼겠네? 뭐, 그런 편이지. 그렇단 말이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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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